저는 눈을 안으로는 가슴살이도 샀어요 여기에서 주스 호텔을 두고 내 두개가 마지막에 다는 가슴이 귀엽죠? 귀엽지? 귀엽지? 왜 그러지? 왜 그래? 귀엽지? 귀엽지? 왜 그렇게 하지? 귀엽지? 귀엽지? 비닐을 타면 빨라 피코넛 안전한 호주 이곳은 비닐을 찾고 잘 모르는 호주 안전한 호주 사람은 왜이렇게 많아? 사람도 엄청 많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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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